그러면 구멍이 촘촘하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흡음제가 될 수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눈과 관련된 음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밖에 눈이 내리면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하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왠지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느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현상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은 소리를 흡수하는 훌륭한 흡음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눈을 통해서 흡음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최대한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소리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여기 공기 입자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소리는 공기 입자가 우리 귀까지 직접 날아와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제자리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진동 에너지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음제로 소리가 전달되면 이는 흡음제 내부에 있는 공기를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기 입장에서 이 흡음제 내부는 굉장히 좁고 복잡한 미로와 같습니다. 이 미로 안에서 공기가 아주 빠르게 앞뒤로 진동하려고 할 때 공기 유체의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손실이 우리가 말하는 흡음의 핵심입니다. 갑자기 공기의 점성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봅시다. 여기 꿀이 든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의 입구가 좁아질수록 꿀이 더 느리게 흘러내릴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이는 병면의 마찰과 꿀의 점성 때문입니다. 공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꿀처럼 눈에 보이게 끈적하진 않지만 그 통로가 좁고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려 할수록 유체로서 점성에 의한 내부 마찰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결국 솔이라는 에너지가 마찰을 통해 열로 바뀌며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곧 흡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음제들의 음향 특성과 성능은 재료의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어쿠스틱 패널, 어쿠스틱 클라우드, 베이스트랩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성 흡음제입니다. 여기서 다공성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통로가 좁을수록,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래서 공기가 비비며 지나가야 할 표면적이 늘어날수록 공기는 더 많이 방해받고 더 많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즉 흡음이 잘 되는 거죠.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갓 내린 눈을 자세히 보면 공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음향미로 그 자체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눈은 다공성 흡음제와 아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소복히 쌓이면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구멍이 촘촘하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흡음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내부가 지나치게 빽빽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리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흡음이 아니라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흡음제 내부를 통과할 때 얼마나 저항을 받느냐를 음향에서는 유동저항, 영어로 Flow Registivity라고 부릅니다. 유동저항이 너무 낮으면 공기가 방해를 덜 받아서 흡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반대로 유동저항이 너무 높으면 공기가 안에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흡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공성 흡음제는 적당한 유동저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음향미로라도 길이 얼마나 구불구불하냐에 따라 공기의 경로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공기가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경로의 복잡함을 굴곡도, 영어로 Total City라고 부르며, 이것들이 흡음제의 성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방금 갓 내린 눈은 적당한 유동저항과 높은 굴곡도를 가진 훌륭한 흡음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거나 사람들에게 밟혀서 단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뭉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통로가 점점 막혀버릴 거예요. 결국 유동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흡음제로서의 성능을 점점 잃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실내 흡음제로 생각해봅시다. 다공성 흡음제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흡음 성능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다공성 흡음제는 공기의 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산을 통해 소리를 흡음합니다. 갓 내린 눈은 훌륭한 다공성 흡음제입니다. 산타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밀도를 높인 흡음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